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검찰이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민간인 사찰, 윤석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현장에서 발견이 돼서 아주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윤석열의 시대가 2024년이 맞는지 1970년대 박정희 군부 독재정권이 통치하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막연한 의구심이 구체적인 증거들로 하나씩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실 권호혁 선생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첩풀행동 공동대표 권호혁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권의 광고미와 민간인 사찰이 오늘 오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대학생들을 사찰하던 요원 처음에는 헌병대 소속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국정원 소속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리한 자료를 보도자료에 첨부했으니까요. 보도자료 1차로 낸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소개는 안 드리시고요. 발언으로 들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첩풀행동 김민웅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민간이 사찰 피해자이신 우희중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님 말씀 두 분 먼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첩풀행동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인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독재정권이 맞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그것을 정치공작에 활용하면 그 본질은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의 속성이 국정농란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지요.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를 덮고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관인 외교부와 법무부를 동원을 해서 불법적인 관여를 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규탄과 고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기야는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로 또 현장범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찰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공작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안겨서 확대하는 그러한 조처를 비롯해서 이후에 공안통치를 하겠다고 공식 설언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은 그래서 단순히 정보원을 프락치로 심어서 민간인들의 민주화운동 또 권력을 견제하거나 규탄하거나 지탄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운동을 감시하고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활 정권 전체가 이 나라를 공안통치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본질은 그래서 정권의 위기를 공안통치로 덮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당연히 탄핵돼야 되고 몰락해야 되고 법으로 응징되고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은 대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과정에서 현장범으로 잡힌 바로 이 당사자의 소지품 속에서 그 모든 증거가 낭낭이 밝혀졌습니다. 단독범이 아닙니다. 카톡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많은 관련자들과 함께 집단 모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작전까지 꾸민 것을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제 정당 모두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공작정치의 진면모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의 피해는 단순히 사찰당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찰의 대상자로 주목된 것이 드러나면 그 주변관계의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그 존재 자체를 타격하는 매우 폭력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사담, 직장에서의 활동, 개인의 사생활 이 모든 것을 다 뒤져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하고 꾸며서 저들이 원하는 공작정치의 희생자로 만들려고 하는 작전지도상에 나타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제 개인의 경우에서도 집회 현장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정말 사생활에 대한 저질의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그런 집회에서 인생활 정권의 정부기관에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화장실에서 자기의 사적인 생리 활동을 하는 것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해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과연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명백하게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정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중대의 사안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끌어나가고 있는 정치 공작의 체제를 완전히 분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모두 안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사찰의 문제는 단순히 불법 사찰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자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헌법적 사태라는 것 따라서 탄핵의 명백한 사유로 추가되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공동대표인 우희정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러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원세훈의 특명팀에 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당시 특별관리되던 3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러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 더한 그것은 개인과 더불어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몸소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다시 자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최근 아실 것입니다. 입틀막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하죠. 정당한 발언을 그냥 강압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행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어떤 입틀막이 과연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일까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이 대공수사를 경찰에서부터 국정원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정권입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 원세훈 특명팀과 같은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이제 아예 대공이라는 명분으로 합법화해서 비밀리에 각 개인 하나하나 더욱이 지금 총선 기간이죠. 이 기간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개인을 엮어서 특정 정부를 정권을 위한 공작을 위한 밑바탕이라는 것을 누구도 합리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러한 민간인 사찰 행태가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역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모든 것을 퇴행시키는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이렇게 드러난 이상 더욱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자는 여러 몰이 단체 카톡방에 그러한 이러한 사찰 사항들을 올리고 있었고 또 심지어 특정 카페 CCTV 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철저한 사찰의 기본 자세를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작업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욱더 자세히 그리고 공정하게 면밀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거에 대한 책임 이것은 분명히 최소한 행자부 장관은 책임져야 됩니다. 단순히 현 정부가 이건 뭐 어떤 밑에 수사관의 일탈 행위라는 식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현 정권은 이것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당장 행자부 장관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민간인 사찰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사찰을 하는 임무를 단속을 했고 경찰에게 임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원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차차 언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시를 추고받은 자료를 추고받은 카카오톡 방은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적을 다 사찰하고 CCTV 영상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우리 공동대표단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농민회 그리고 노동단체 민주노총 소속의 간부들 그리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회원들의 활동과 북한과 연계 지을 시도를 했다는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는 헌병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정원 소속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주 많은 자료의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차차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진연 학생 모셔서 말하는 듣겠습니다. 대진연 상임 대표 안정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진연 상임 대표 안정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오전 9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일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 몇몇이 함께 이동하던 중 신혼 불상에 한 수상한 남성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촬영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에게 사진을 왜 찍었냐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동의하에 확인한 결과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앨범에는 지난 5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대진연 소속 회원들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기 남부청 안보수산 소속 인물들과 꾸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특정 카페로 찾아가 CCTV를 이미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땡땡땡팀이라는 이름의 행동조를 꾸려 특정 인물을 사찰하고 미행했습니다. 경기 남부청 안보수산 소속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 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및 다른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도 미행 및 사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2시 40분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노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대진현을 미행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적발된 것입니다. 지금은 국정원 소속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진현 회원들의 모든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공유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비열한 민낯입니다. 이대로 우리 대학생을 안보 위해자라고 칭하면서 카페 CCTV까지 가져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 80%가 찬성한 김건익 특검법을 요구한 게 안보 위해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말한 성일종을 사퇴를 요구한 그것이 안보 위해입니까? 매주 윤석열 탄핵 촛불에 나간 것이 안보 위해입니까? 대학생들과 동아리를 하는 것이 안보 위해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늘 상식적이고 정당했습니다. 민생이며 경제며 외교며 모든 분야를 말아먹고 국민의 삶을 옥죄는 윤석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이 한반도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봄에는 양해동 열사를 여름에는 반지하 가족과 최상병을 가을에는 이태원 청춘들을 무참히 죽였던 윤석열 이런 윤석열이야말로 국가 안보 위해입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칩니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모조리 찍고 공유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곰곰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저들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저들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학생, 청년, 민중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총선전에 뭐라도 엮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분노한 민심이며 그 민심을 받들어 행동하는 대학생들의 양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윤석열 탄핵을 향한 단결한 민중들의 행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부달한 사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탄핵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이어듣겠습니다. 우리 백민 변호사님 말씀 듣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진 주포랭동 공동대표님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다시 민간인 사찰이라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실을 동원했던 민간인 사찰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치가 세계적으로 30계단이나 떨어진 47위가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디까지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민간인 사찰 문제는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침해 사안이다 라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 10조, 17조에서 보장하는 사찰 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 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들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사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 대학생들의 사생활까지 추적을 하고 미행을 했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마땅히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기자회견 문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규탄한다. 경찰이 촛불행동을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정당, 시민단체 회원들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오전 9시 대진연 회원 몇 명이 함께 이동하던 중 신혼비상의 남성이 계속 자신들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항의와 함께 남성의 동의 아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 휴대전화 속에는 지난 5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신혼비상의 남성은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인물들과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올렸다. 그리고 특정 카페로 찾아가 CCTV를 임의로 제출받기도 했으며 특정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해 OOO팀이라는 이름의 행동조를 만들어 특정 인물을 사찰하고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남성이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대진연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촛불행동과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김민웅 상임 대표를 미행하고 촬영한 사진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지, 굴욕외고에 민생파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절로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지한 윤석열 정권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청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떻게든 탈출구를 마련하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북풍으로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과 동시에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들의 탄핵의 목소리를 빨갱이로 매도하고 정당한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 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경찰관들과 추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촛불행동 및 다른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의 미행 및 사찰 자료들이 발견된 것은 현재 공안당국이 깊숙이 개입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촛불행동은 이 같은 불법 민간인 사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을 당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규탄한다. 정권 안보용 공안보리 시도 중단하라. 불법 사찰 배후를 밝혀라.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촛불행동 저희는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단체 인사분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 모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진행하는 토요일 촛불대행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 촛불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광범위하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당국 공안당국에 대응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사찰 피해자로 지목된 그리고 자료에 담겨있는 우리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도를 맡아주시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촛불행동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보도자료를 잘 숙지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고 저희 목소리를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